차 없는 도로가를 17살 고등학생은 뛰어갑니다. 멀리 녹색 신호가 깜빡이고 있고 아이는 신호가 바뀌기 전에 건너려는 겁니다. 도로 중간쯤 갔을 때 저 멀리 검은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. 이걸 눈치챈 아이는 몸을 틀어보지만 승용차는 그대로 밀고 지나갑니다. 어제저녁 8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한 삼거리 도로에서 난 사고 모습입니다. 아이를 친 이 승용차, 시속 13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. 정지 신호가 들어와 있는 걸 보고도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. 사고 뒤 승용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. 그대로 1.8km를 더 달리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섰습니다. 30대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.119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. 경기도 평택에서 술 먹고 운전을 시작한 뒤 20여 킬로를 달려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JTBC 윤정주입니다. 사방가족께서 이 사건이 그대로 묻히는 거 너무 안타깝고 개탄스럽다면서 제보를 주셨는데요. 지난주 목요일날 저녁에 벌어진 사건입니다. 지난 21일이고요. 밤 8시 40분쯤에 천안시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17살 남학생이 학교 마친 뒤에 집에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. 그 당시 CCTV 화면이 남아있는데 남학생이 보행자 신호가 깜빡이기 시작할 때 건널 목적으로 뛰어갑니다. 거의 건너서 인도에 다다를 때쯤에 한 차량이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돌진하는 모습입니다. 저기가 시속 50km 속도 제한이 걸려있는 도로입니다. 그곳에서 시속 130km로 주행을 했습니다. 저 고등학생을 친 이후에도 약 1.8km를 도주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.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릉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. 피해자인 남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 단순 뺑소니범이 아니었습니다. 최초 신고자인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운전자를 뒤쫓아온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건데요. 제보자 분 얘기 들어보시죠. 차 한 대가 나무를 들이받은 채로 연속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액셀을 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. 어떻게든 마저 나가보려고 그렇게 있길래 뭔가 수상하다 싶어가지고 바로 경찰에 제가 신고를 했어요.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또 어떤 아저씨 분이 되게 욕을 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평택에서부터 저 차한테 보복운전을 당해서 천안까지 쫓아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 분도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. 평택에서 술 마시고 천안까지 음주운전도 모자라서 보복운전까지요? 네, 이 가해자인 남성이 술을 마신 건 평택입니다. 평택에서 이제 저런 속도로 운전을 해서 20km로 운전하고 와서 천안까지 온 거예요. 근데 이제 평택에서 올 때쯤 거기서 다른 운전자 시비가 붙었는데 이게 이제 보복운전이라고 그 시비가 붙으신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를 했는데 너무 화가 나시고 그러니까 이제 천안까지 쫓아온 거였어요. 근데 이제 제작진이 지금 경찰에 확인해 본 결과 보복운전보다는 이제 정확하게는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된 상태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로수를 들이받은 후에도 도망간다고 계속해서 엑셀을 밟고 여러 가지로 이제 뺑소니를 더 시도한 것 같습니다. 사건 발생 후 가해 차량의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. 그러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어? 저 차? 어? 나 본 것 같은데 하는 이런 목격담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그때 그 양카. 이른바 불량스럽게 치장하고 다닌 차들을 일컬어 이른바 양카라고 한다는데 저렇게 목격담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목격잡이 왜 나오냐면 2022년입니다. 그때 2022년 6월에 한 커뮤니티에 나 조금 전에 양카 하나를 봤어 라면서 사진 한 장이 올라옵니다. 그런데 그 사진이 너무 눈에 띄어요. 뒤에 보면 저게 지금 차 뒤에 저런 스티커들이 붙어있는 겁니다.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사선이고 방지턱 거북이 박으면 땡큐 내 차 브레이크 성능 좋은데 당신 대물보험 한도 높아? 이런 식의 저거 어떻게 저러고 운전을 할지 싶을 정도로 뒷리를 가득 저런 스티커가 메웠던 겁니다. 눈에 익었을 거 아니에요. 커뮤니티 저기에 올라오니까. 그런데 이번에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뺑소니 차. 똑같은 문구들이 있는 겁니다. 저게 흔하지 않은 문구고. 저 차 위에 앰블럼럼 붙어있는 것도요. 튜닝을 해서 원래 붙어있는 게 아니라 튜닝을 한 차에 따로 붙인 거거든요. 저것까지 똑같다 보니까. 그럼 2년 전 차가 이번에는 결국 사고까지 낸 거냐.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박병원 사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? 양카가 양 땡땡입니다. 우리가 비화할 때 쓰는 말들이죠. 무슨 아치. 그래서 그렇게 양카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차에 스티커 붙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스티커 자체가 상당히 난폭하게 운전하겠다 뜻을 표시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옆에 접근했을 때 무섭게 하려고 하는 기본적으로 난폭하게 아니면 보복 운전을 좀 하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실제로 저게 자동차 관리부 위반까지는 안 되겠지만 좀 더 과하게 하면 좀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. 방금 그 빨간색 동그라미 친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? 저희가 이제 왜 이게 제보 사진 아니요 이거 말고요. 잠시 후에 나올 텐데 지금 저 빨간 원 안에 있는 저 남성이 바로 이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입니다. 저희가 이 사진을 제보해 주신 우리 제보자께서 사고 현장에 누가 나와서 혼자 계속 멀뚱멀뚱 서 있더라는 거예요. 저 사람 뭐지 했는데 저 짓을 벌인 당사자였다는 거죠. 자 일단 저 운전자 신상 추적에 나섰습니다. 온라인에서는요. 한 유튜브 채널이요. 저 가해자의 이름 일부를 공개하면서 38살이다라는 정보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. 저 운전자가 자동차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본인 차량에 아주 기괴한 문구들의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설명을 했고요. 그러면서 이 해당 가해자가 평소 과속 운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단체 채팅방 등에 공유하면서 일종의 자랑하는 모습이 있다고도 설명을 합니다. 또 이 차량의 외관이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는 이런저런 목격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. 이거 동네에서 자주 보던 차량이다 하는 반응도 있었고요. 결국 일이 이렇게 터지는구나 하는 반응도 나왔습니다. 교수님 근데 이 차에 이런저런 사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일부 누리꾼들이 K3 가해자의 차량을 조회했는데 좀 걱정스럽고 답답하고 좀 짜증스럽습니다. 이 차 안에 2회 저당과 5번의 압류를 당한 거 기록이 있어요. 근데 이제 K3 차량을 구매할 때 캐피탈에서 500만 원, 저축은행에서 천만 원을 빌렸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미납돼 있고 지방세도 체납돼 있어요. 그래서 압류당한 기록이 있고요. 지난 13일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압류당한 적도 있습니다. 이 얘기는 뭐냐면 가해자가 지금 아무 보험도 들지 않은 무보험 상태로 이 차를 운행했다는 거예요. 뭐 이게 일단은 지금 누리꾼들이 조회 결과이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참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습니다. 무보험요? 아니 이러면 고등학생 제가 보니까 이제 밤 늦게까지 학교에서 자습을 마치고 집에 가다가 이런 변을 당했다는데 유가족들은 어떤 보상도 못 받는 겁니까?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물론 이 사람이 다른 재산이나 자력이 있는지까지 이걸로 확인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추정컨대는 그렇게 뭐 여유 있거나 그러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게다가 보험도 가입이 안 됐다는 게 정말 더 걱정스러운 상황이어서 사실 이제 정말 어린 생명에 대해서 배상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데 그마저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너무 참당하네요. 이 사고. 그 저희 제보자께서 저 사고 현장에 대해서 저희한테 또 말씀 주신 게 있는데 박 변호사님. 네. 그 고등학생이 사고 현장에서 아주 처참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. 그런데 방송 직전에 구속 송치가 됐습니다. 어떻습니까? 정말로 그 2년 전 그 차. 차주 맞습니까? 일단은 뭐 만취운전에다가 지금 사망케 했기 때문에 구속이 되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2년 전에 이 스티커 붙인 차량하고 같은 차량인가 이 부분 경찰 입장에서는 스티커가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가해자 동정정가는 없는 걸로 확인된 걸 봤을 때는 2년 전 차량하고 또 이 차량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본인이 음주운전했고 사망케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. 네. 유가족들이 얼마나 정말 가슴이 찢어지실까 또 생각이 드네요. 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